안녕하세요 박담입니다. 제가 아끼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얘가 추워가지고 다 얼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얘는 청무화과구요. 그래서 이름은 바나네라는 종류라고 합니다. 얘는 일찍 나와서 일찍 따는건데 제가 월동을 안시키고 매번 겨울마다 나무를 죽였던거에요.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월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무화과 키우기 위해서 비싼 전등가위 샀습니다. 제가 손에 힘이 약해서 못짜르겠더라구요. 그래서 비싼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무화과 잘 키워보겠습니다. 얘를요. 저는 지금 굵고 제일 좋은거 이거 하나만 남기고 다 자르겠습니다. 잘 잘라지네. 잘 잘라지네. 써า 땅 뽀 unto 뽀 뽀 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